19개 분야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성장정책토론인 제1회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를 오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픈톡 릴레이는 19개 미래성장동력 추진단별로 열렸던 비정기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첫 포럼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의 사전교육이 이뤄집니다. 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오픈톡 릴레이 포럼을 열 예정이며 2회 주제는 고속수직 이창욕 무인기입니다.